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안보는 안보의 여야가 어딨습니까? 남녀노소가 어딨까? 지금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지금 뭐 재네들은 그 얘기죠? 인도적인 차원에서 승무조를 주는 것 같다 아니 그거 우리는 알겠지만 그래도 나중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승무조를 그게 뭔데? 그거 아가리에다 수의탄을 까먹어야 되지 너네가 인도족이라고 그랬으니까 인도족으로 차라리 얘네들 무덤으로 보내자 동의해라 너네도 이게 딱 한 가지 해결을 막고 있어 문재인 보내지도 않아 그가 내려와서 사막 조칭이 무력이 없어 그러면 나를 막 안해도 되는 거야 아니요